지우의 배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 역의 배우 한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촬영 장소는 로아 형 집에 와 있고요 첫 촬영답게 긴장되지만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남녀가 짝이 되는 수업이지만 그게 틀어짐으로써 생기는 사건 사고들을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로아와 저 지우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흘러가고 그 안에서 지우가 과연 제가 좋아하는 유나를 선택할지 노아를 선택할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참 더 재미가 생기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에서 지우라는 의미는요 멀리서 보면 그냥 단순하고 찌질하고 그냥 순해 보이고 착하기만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제 마음에 뭔가가 있는 그러니까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은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지우의 눈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작품의 글 안에도 지우의 눈이 그런 것들이 지우의 내면 안에 있는 매력들이 드러나는 문장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살려서 지우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로아형이 되게 부자시네요 과연 제가 로아형의 마음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